성경 전세계 3395개 언어로 번역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성경 2019년 말 현재 전세계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대한성서공예 세계성서공예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세계 17억 명이 사용하는 270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료됐다고 세계성서공예연합회 UBS가 밝혔습니다 UBS 2019년 세계성서 번역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성경전서는 지구상 총 7359개의 언어 중 694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신학전서는 1542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159개의 언어로 각각 번역됐다 2019년 말까지 총 339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전세계 언어의 절반 이상인 3964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성서공예연합회 마이클 페루 총무는 전세계 후원자들의 헌금과 번역자들의 헌신으로 2005년부터 지난 5년간 17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사회계 동기라고 말했다 대한성서공예에 따르면 UBS 측은 이로써 전세계 57억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됐다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학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7억 9천 3백만 명, 부분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이 4억 6천 3백만 명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총 1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BS는 전세계 6억 명에게 추가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 20년간 1200건의 성경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63건의 번역 성경이 완성됐고 277건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860건이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 UBS 측은 2019년은 지난 5년을 통토로 가장 많은 성경이 봉원된 해였다 세계 각 성서공예들이 한 해 동안 6억 1700만 명이 사용하는 90개 언어로 성경을 봉원함으로써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며 이들 중 50개 언어는 첫 번역 성경이 출판됐고 해당 언어 사용자들은 2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들 중 420만 명이 사용하는 6개 언어의 성경전서가 첫 보급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된 첫 성경전서를 들고 있는 말라위의 엘롬웨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봉원된 성경전서 중 하나가 말라위에서 230만 명이 사용하는 엘롬웨어이다 성경을 갖게 된 엘롬웨 사람들은 봉원되는 새 성경의 거대한 모형을 들고 친인과 마을을 누비며 기쁘게 행진했다 조친어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데이비드 훙 목사의 모습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성경 번역자 탕은가이 옴 목사가 자신의 언어인 조친어로 된 첫 성경을 받고 감기에 겨워 눈물을 쏟았다 번역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번역 사무실까지 먼 거리를 다녀야 했고 우기에는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는 위험조차 감소했다 탕은가이 옴 목사는 제 생애의 성경을 보게 됐다며 이는 후손들에게 제가 남겨주는 유산이라고 전했다 감사하게도 조친어 성경은 한국교회 후원으로 번역 제작 때 작년 2월 봉원되었습니다 지난 성경을 봉원한 60개 언어 중 40개 언어는 새로운 번역과 개정의 출판으로 이루어졌다 작년 9월 핀란드에서 개최된 북사미어 성경 봉원 예배에 참석한 에르바 니티 부호피오 총무는 이 새로운 성경을 10대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쁘다고 밝혔다 그녀는 젊은이들이 125년 전 번역된 북사미어 성경을 매우 어려워했다며 새로 번역된 성경은 3만 명의 북사미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며 최초로 북사미어 표준 문장을 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랑스어 성경 역본 개정판도 2019년 출간되었다 전세계 프랑스어 성경 사용자들은 7700만 명에 달한다 새로운 현대 프랑스어 성경인 성경의 누벨 프랑스와 듀는 유럽, 캐나다와 아프리카에서 폭넓게 사용될 전망이다 더욱더 많은 성경들이 각각의 종족 언어로 번역되어 미종족에게도 전파되는 그런 날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희씨 크리스천TV였습니다